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모바일 파워 디렉터에서 멋진 그 무대를 크로마켓 무대를 만들어서 키네마스터에 가서 사용하는 방법을 강의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새 프로젝터를 터치합니다. 파워 디렉터 새 프로젝터를 터치하고 16대 9로 합니다. 여기 제목은 자기가 넣어도 되겠습니다. 저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16대 9로 한 다음에 이 파워 디렉터는 여기가 동영상이고 여기가 사진이고 여기가 음악이죠. 여기에서 일단 이 사진 그룹에 갑니다. 가서 사진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왼쪽에는 이 바탕이 블루 푸른색인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자기가 원하는 길이만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만약 4분이 필요하면 4분까지 쭉 늘려주면 됩니다. 이건 사진이므로 얼마든지 가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 색을 가져온 이유는 크로마키는 블루나 그린 푸른색이나 혹은 초록색의 바탕을 색깔을 없애는 것이 크로마키죠. 그래서 저는 푸른색을 일단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길이는 이렇게 편의색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얼마든지 이렇게 늘릴 수 있죠. 이렇게 늘릴 수가 자기가 필요한 만큼 대개 한 4분 정도 늘린다는 게 이렇게 늘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는 제가 자 여기서 오브레이로 있죠. 오브레이로 터치해서 다른 스티커에 가서 스티커에 가서 자 이걸 스티커에 가서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스티커에서 장식할 것을 무대에 장식할 것을 제가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때는 이게 더 많은 효과가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 파워 디렉터도 정품이 아니면 여러가지 효과를 쓸 수 없습니다. 정품 만드는데 얼음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정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물론 정품을 만들려면 돈을 줘야 되겠죠. 살 수 있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만화 프렌즈로 갑니다. 만화 프렌즈 여기 가보세요. 만화 프렌즈로 터치하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걸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걸 길게 누릅니다. 여보세요. 터치해서 길게 누릅니다. 그리고 손으로 끌어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럼 플러스 해서 가져와도 되지만 손으로 끌어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왔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늘려줍니다. 위에 길이와 그리고 이것은 터치해서 여기 연필로 가서 페이드 있죠. 페이드에서 파워데렉터는 기본적으로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을 설정을 해야 하죠. 이렇게 설정을 해야 하죠. 이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터치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색깔이 바뀌고 왼쪽으로 가버려요. 이렇게 하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 보이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안 하는 것을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보세요. 처음부터 잘 보이죠. 페이드 인이나 페이드 아웃이 있으면 처음에는 잘 안 보이고 서서히 나타나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무대를 가져오겠습니다. 또 여기 오브레이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스티커로 갑니다. 스티커로 스티커가 아니고 다시요. 여기서 오브레이를 가서 이미지를 갑니다. 무대를 가져올거니 이미지를 가서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서 무대장치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에서 무대장치가 지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제일 앞에 것을 가져오겠어요. 요렇게 끌어서 요 세 번째 칸에다 갖다 놓습니다. 자 그리고 요걸 눌러서 조절점에서 길게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러면 요것을 요렇게 벌려줍니다. 널려줘요. 여기서 화면에 딱 막혀줍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 색깔을 지금 현재 무대장치의 가운데가 초록색이죠. 초록색인데 바탕색이 지금 블루잖아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아이콘을 만드는게 말하는게 초록색을 빼버리고 블루로 하겠습니다. 자 이걸 터치해서 연필로 갑니다. 연필로 가서 터치해서 크로마키 란게 있죠. 크로마키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이와 같은 크로마키 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색깔을 가운데 있는 초록색을 빼버리려고 합니다. 크로마키 여기서 빼버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빨대기 같은게 있죠. 요것을 터치합니다. 그렇게 하면 요 화면에 요런 것이 나타나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색깔이 있는 곳에 갖다 놉니다. 기민제 화면에서 초록색은 다 균일하죠. 그래서 아무데나 갖다 놔도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더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보세요. 터치하니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 초록색이 빠졌죠. 그리고 이 색상 범위나 T제거 이것은 현재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초록색이 제대로 안 빠지면 이렇게 슬라이드 씨로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보세요. 화면에서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서 조금 조절하겠어요. 이 무대는 무델을 이 무델을 페이드 인 이것을 아까 터치해서 터치하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있습니다. 페이드 가 있어요. 여기에 아까 설명한 듯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설정이 되어 있어요. 터치해서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게 처음부터 잘 보이죠. 저기 다시 말하면 무대의 초록색이 빠지고 첫 번째 바탕화면에 있는 푸른색이 나타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음에 여기 이 007 이것도 좀 줄여서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좀 줄입니다. 그러면 화면에 잘 나타납니다. 이게 좀 작게 하면 화면에 좀 잘 나타나겠죠. 이렇게 하고서 다시 플레이 시켜 볼게요. 자 플레이 하면 이렇게 화면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크게 할까요. 파워 디렉터스는 타임라인에서 위쪽에 올라오는 것이 제일 밑으로 깔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더 위에 오죠. 그러니까 이 순수를 잘 밟아야 됩니다. 자 이 다음에 또 장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오브레이를 터치해가지고 스티커를 갑니다. 스티커를 터치합니다. 스티커를 터치해서 여기서 저는 이걸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걸 가져와서 무대를 장식해 보겠어요. 이걸 길게 터치해서 길게 누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끌어서 아래쪽에 가져옵니다. 실패했네요. 다시 터치해서 이렇게 끌고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 놓습니다. 잘 안되네요. 지금 들어왔어요. 여기 들어왔어요. 이것도 이렇게 갖다 놓고 이것도 역시 제일 앞에 가면 안 보이죠. 보기 하려면 역시 연필로 가서 페이드 해서 페이드를 없애 버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처음부터 잘 보세요. 제일 앞에 가서 처음부터 잘 보이죠. 그래서 이걸 이쪽에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이쪽표 하나 갖다 놓고 여기서 하나 더 가져오겠습니다. 오브레이에 가서 스티커에서 이것을 터치해서 이렇게 제일 밑에 빈자리 있죠. 여기도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른쪽에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갖다 놓고 역시 이것도 연필을 터치해서 페이드 해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을 없애 버립니다. 그럼 프레임 시켜 볼게요. 이런 무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장식 해 보겠습니다. 역시 오브레이에 가서 스티커 해서 여기 해서 뭘 더 가져오느냐 하면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정품에는 이렇게 스티커가 한 천 개 정도가 있어요. 요 부분 할리데이 팩에서 할리데이 파이브라고 있죠. 이걸 좀 가져오겠어요. 이걸 살짝 올려놓고 탑라인 해서 이걸 끌어다가 제일 아래쪽에 놓습니다. 그리고 조금 위로 올려가지고 또 하나를 더 이렇게 끌어서 제일 아래쪽에 놓습니다. 그럼 여기 두 개 보았죠. 길이를 이렇게 맞춰줍니다. 길이를 길게 하고 싶어서는 길게 계속 늘려주면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화면에 하나 있죠. 요것을 터치해가지고 요렇게 좀 줄여가지고 여기들 갖다 놓겠습니다. 또 아래쪽에 것은 터치해가지고 줄여서 여기에 갖다 놓겠습니다. 요렇게 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편집기로 터치해서 페이드해서 페이드인과 페이드하우스를 없애버리고 그 위에 것도 역시 편집기를 넣어서 페이드해서 페이드하우스를 없애버립니다. 그럼 보세요. 플레이 시켜 볼게요. 이런 화려한 무대가 무대가 만들어졌어요. 크로마키 무대죠. 이런 크로마키를 이렇게 무대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길이는 보통 한 4분 정도로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17초죠. 그래서 한 4분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4분이나 4분 30초 정도 만들어 놓으면 아주 상당한 길이에도 어지간한 음악 길이에도 다 쓸 수 있습니다. 안 되면 두 번 반복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고서 출력을 하겠습니다. 출력은 파워드에서 출력은 이거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여기에 비디오 제작이 있죠. 그 위에 프로젝트 저장은 저장하던 안에도 빠져나오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제작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비디오 제작 터치해서 제일 앞에 갤런이나 SD카드 제작을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여기에서 이걸 Full HD 1080p 로 해야 됩니다. 유튜브에 맞게 하려면 그리고 제목에 있죠. 제목은 터치해가지고 제목을 바꾸어 쓸 수 있는데 저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필요한 분은 하면 됩니다. Full HD 이걸 선택하고서 그 다음에 제작을 터치하면 동영상이 만들어지겠죠. 제작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길이가 짧으니까 금시 되겠죠.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재생하기가 있죠. 재생하기로 해서 한번 터치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화려한 무대가 됐죠. 이런 무대에 여러 가수라던가 악기라던가 밴드 섹스폰 이라던가 트럼펫 콘첼로 이런 것을 연주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만든 그것을 키네마스터에서 구현해 보겠습니다. 키네마스트로 갑니다. 여기에서 프로젝트를 테스트해서 16대9로 하고요. 바탕화면에 바탕화면에 먼저 이걸 가져오겠습니다. 즐거 찾기에 가서 유명한 세계적인 배우인 작관이 마리몬로 가져왔습니다. 마리몬로 터치해서 여기 펜앤 줌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터치해서 두번 터치해서 멀리 줌업 시켰다가 끝 위치에 가서 조금 확대를 시켰어요. 변화를 주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만든 크롬마키를 가져와 보겠어요.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로 가서 미디어 터치하면 파워디렉터 여기 있죠.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이거죠. 이렇게 불을 놓은 다음에 이걸 누릅니다. 이건 화면 분할이죠. 여기 사각형 제일 위에 있는 거 있죠. 이걸 터치하면 화면이 꽉 찹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 분할 해서 크롬마키를 터치합니다. 크롬마키를 터치해서 적용을 누릅니다. 전용을 누르면 보세요. 블루 푸른색이 확 다 빠졌죠. 그리고 여기에 음 마리몬노만 얼굴이 보이죠.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프레이시켜 볼게요. 이렇게 아주 멋진 하나의 무대가 형성이 됩니다. 이와 같이 크롬마키를 크롬마키를 무대를 본인 자신이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진도 여기 조금 더 길게 하면 되겠죠. 여기다 음악을 넣으면 멋진 음악을 넣으면 더 빛날 것입니다. 프레임 해볼게요. 이렇게 양쪽의 장식 보세요. 파워디렉터의 화려한 장식이 여기에서 두드러지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크롬마키를 무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멋진 음악 호원 장면을 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파워디렉터에서 크롬마키 무대를 만드는 방법 그것을 또 키네마 스테에 가져와서 사용하고 호원 파워디렉터 자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오늘은 크롬마키 무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